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시간 다 같이 외쳐볼까요?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이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씨바타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멀리 보고 돈 벌기 여러분 또 가까이 보고 돈 볼 때는 또 가까이 보고 돈 버는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가까이 보고 돈 벌기 이거 원래 오늘은 멀리 보고 돈 벌기인데 가까이 보고 돈 벌기는 우리 지금 유선PD가 찍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급할 때 B2B를 많이 해야 돼요. 그때 우리 유선PD가 급하게 해서 엄청 힘들었었대요. 근데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계속 가까이만 보고 살면 다 죽겠죠? 그러면 지쳐서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 벌 때는 가까이 보면서 벌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거기서 밸런싱을 해서 어떤 포션은 멀리 보는 걸 해야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회사도 가까이 보고 돈 버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점점 멀리 보고 돈을 벌면서 문화가 점점 좋아지는 방향 예를 들면 저희가 초과근무 수당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했어요. 전반기. 근데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초과근무가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멀리 보고 뭐라 그럴까 계속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선순환을 만들어낸 거죠. 아무튼 이게 멀리 보고 돈 벌어야 되는데 제가 멀리 보고 돈 버는 것 중에 하나가 출판업이에요. 출판업. 출판업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영세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단은 한국어로 출판하니까 제가 영어 출판하니까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작고 책 단가가 낮고 마진 자체가 크게 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뛰는 게 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의류시장 같은 거 보고 많이 놀라운 거예요. 왜? 여기는 의류시장 저는 뭐 의류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막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매각했다 막 청년 사업가들 아니면 자조성가 사업가들이 매각했다 이쪽 보면은 의류 쪽이 진짜 많아요. 책은 뭐 아예 없죠. 아예 없죠.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그 시장이 무지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게 돈이 안 벌려도 멀리 보고 이게 당장 우리한테 만 원, 십만 원으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아도 멀리 봤을 때 10억, 100억이라는 가치가 발생할 수... 여러분 그 출판은 1등 회사가 매출이 300억이에요. 400억 나온 대로만은 뭐 거기가 그 뭐지 공시한 대로만 보면은 300억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멀리 봤을 때 부가가치가 100억 뭐 이렇게 말한 거는 정말 출판업자들이 보면 미친놈이라 그럴 거예요. 저는 그 무형 가치를 제가 그렇게 값어치를 매깁니다. 오늘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제가 출판업은 뭐 불확실성도 크고 힘들고 뭐 아무튼 돈도 안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제 좀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저희는 큐블리케이션을 하잖아요. 해외 양서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판권을 사들여서 한국에서 출판을 하는데 벌써 해외 작가와의 교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만나볼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 시점이 되면은 그 사람들을 만나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초대가는 초빙할 겁니다. 초빙할 거예요. 저희가 뭐 퍼스트 클래스까지는 아니어도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 보내주고 코로나 끝나면 호텔 잡아주고 뭐 경복궁 투어 이런 거 시켜주고 영어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찐 졸꾸러기들 원하는 사람만 강연 영어 여러분 잘해야 돼요. 영어 말하기는 못해도 여러분 듣기랑 있기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드라마 듣기는 저도 잘 못하고 영화 듣기는 저도 잘 못해요. 근데 테드 같은 거는 들으면 저는 잘 듣거든요. 특히 아는 분야는 거의 100% 알아 듣거든요. 그냥 그렇게 포멀한 랭기지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공부 많이 하면 됩니다. 그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영어 알아 듣는 건 되게 어려워요. 왜 슬랭이랑 이디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외국인들이 와우 피통 쌓네 이런 거 얼마나 알아 듣기 어렵겠어요. 그쵸? 아주 꼴값 떨고 있는 이런 거 못 알아들을 외국인들도 여러분요. 외워야 되니까 다 건 바이 건으로 근데 아무튼 그런 거를 해서 너무 지금 행복하고 그 저자들이랑 우리가 언제든지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 행복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책이 한 20, 30건 훨씬 쌓여가고 있거든요. 100건이 쌓이면 뭐가 되죠? 대학교 교양 리버랄트스쿨 4년 커리큘럼이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 책은 커리큘럼 수준까지는 아니다. 이런 걸 빼버리면 그 다음에 중복되는 책들 빼버리면 우리 책 50건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 출판사고 50건에서 벌써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출판 1년 할 거 아니니까 어떻죠? 100건 나중에 정말 우리 책으로만 쌓으면 어떻게 하죠? 저희가 교양학부 수준의 커리큘럼을 우리 저작권으로 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제 계획 중에 하나예요. 이거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여러분이 이제 그 뭐죠? 아인슈타인의 전쟁을 읽으셨을 텐데 아 수준이 진짜 뒤지게 높잖아요. 그게 평점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와 나 이거 진짜 읽으면서 진짜 탄성을 몇 번을 질렀는지 몰라.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런 거는 100건 중에 교과서 100%죠. 저는 이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도 읽었고 이는 엠시스퀘어도 읽었는데 어 뭐 그런 유예책순에서 이게 진짜 원탑이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개꿀잼. 좀 많이 어렵죠. 여러분들한테 물리도 좀 모르고 배경지시 없고 용어 자체가 어렵는데 근데도 이런 거 머리 터져라 읽어봐야 됩니다. 작가가 너무 대단하신 분이 썼기 때문에 제가 너무 훌륭했고 일단 벌써 이것만 해도 저는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교 교양 수준의 커리큘럼을 쌓아서 왜냐면 대학은 빠른 속도로 붕괴될 거예요. 왜냐면 판교 베이스 우리나라 양대기업 뭐죠? 카카오 네이버가 있잖아요. 여기는 코딩 테스트를 직접 하기 때문에 전공은 아예 대학교에서 대학교가 검증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얘네가 그냥 독학으로 코딩한 애들을 뽑는데 그럼 걔네들이 교양을 공부를 안 했으면 부족한 거는 팩트거든요. 그걸 법령으로 저희가 디지털 기반 온라인 기반으로 법령 대학 수준을 만들어보는 게 저희의 폴리메스 커뮤니티의 원대한 비전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무료! 왜냐면 여러분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봐도 돼요. 저희 책은 다 도서관에 있는 거고 진짜 돈 없는 분은 서점에서 깨끗하게만 보면 돼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학교에서 여러분 리버라치스쿨이 제일 비싸거든요. 관련 영상은 유튜브에 다 있고 토론은 리버라치스쿨에 가는 이유가 토론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커뮤니티 빌드업하면 거기서 다 되는 거예요. 무료! 이게 우리나라에서 된다는 거예요. 뭐로? 양서로만 쓰레기책 싹 빼고 너무 아름다운 계획이죠. 이거는 저는 천억 이상이라고 봅니다. 여기 부가가치가 과정 없이 왜? 세 번째 그러면 제가 인재 유통을 다 할 수 있죠. 인재를 유통할 수 있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죠. 이게 대학이 갖고 있는 엄청난 큰 고유 권한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인재에 대한 접근 권한 뭐예요? 제가 하겠다는 거요. 제가 양서 제가 리스크 안고 들어와서 뭐 날린 돈이 얼마인데 여기 몇 억을 날렸는데 여기서 양서를 갖고 오면서 판권 기본 선인세를 못 뽑은 경우 태반인데요. 근데도 우리가 좀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갖고 올 필수 양서다 그러면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연결이 돼요. 왜? 우리가 인재가 되기 때문에 저랑 고 작가님 일단은 책을 저희가 산 판권들은 씹어먹듯이 읽습니다. 필요하면 원서도 보고 원서도 먼저 읽기도 하고 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정말 먼저 많이 읽고 최소한 일단은 책이 없는 거는 프로포절은 꼼꼼히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포절 단계에서는 고 작가님은 전작을 좀 읽어보고 전작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없으면 원서를 읽어야 되고 우리가 엄청 씹어먹기 때문에 우리한테 일단은 이루와요. 너무 좋죠.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베팅해 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제가 뭐든지 좀 자신 있냐면 공부를 정말 빡세게 하는데 어떻게? 5천만 원 베팅하고 2천만 원 베팅하고 1억 베팅하고 와 이거 내가 공부해서 내가 채화 못 시키면 1억 날리는 거야. 그 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피통싸게 읽죠. 진짜 너무 행복해. 이거 자체가 그냥 저랑 고 작가님이 똑똑해지고 우리 증원들이 똑똑해지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추천 우리가 큐블리케이션 한 것 중에 진짜 좋은 책은 직원들이 읽히고 제가 다 물어봐요. 특히 이사급들은 이거는 정말 씹어먹어라 빠꼬마게 읽으라고 딱 해요. 그다음에 제 가까운 지인들은 이거는 정말 폴리메스가 대표적인 뭐 원탑 책 중에 하나고 그거랑 연계해서 읽으면 좋은 게 후춥하고 그냥 이거는 여러분 정말 멀리 보고 가는 거예요. 정말 멀리 보고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커리큘럼만 잘 짜서 우리가 거기다가 동기부여까지 시키면 저는 우리가 하는 책 수준으로 퀄리티만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완전 제대로 진입했거든요. 거의 한 6, 7개월 전부터 완전 편차 없이 정말 좋은 책 위주로 어려운 책 위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는 것만 잘 소화해도 저는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유선PD가 찍고 있는데 유선PD도 독서 모임 하고 있대요. 싱큐온에서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유선아 이거 읽으면 너 정말 비싼 대학교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 얘기를 제가 해요. 왜냐하면 딱 그 다음에 너는 우리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솔직히 궁금하면 나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 고작가님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 뭐 김지원 팀장 온구한테 다 질문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자기들끼리 따로 토너를 한다. 이게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정말 히든 에셋 히든 에셋으로 보고 이 출판업이라는 거는 애초에 맨 처음에는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 큐블리케이션을 시작을 했을 때는 말도 못하게 심했어요. 판권을 돈 주고 비싸게 주고 산 게 너무 많아갖고 뭘 해도 적자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알아 눕는 줄 알았어요. 막 신경세약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리 잡아서 평균 회기를 해서 스트레스가 없진 않습니다. 비싼 판권장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안 팔리고 그날 첫날 판매량 첫날 판매량은 갈 것까지도 없어. 첫날 실시간 순위 보면서 하 또 난리였어. 매번 2주마다 괴로워요. 근데 이제 그 감정의 고통의 폭은 줄어들었고 이제 더 멀리 보자. 더 씹어먹자. 한 번 더 읽자 내가.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면 돼. 우리 졸꾸러기들만 육성하면 돼. 우리 졸꾸러기들만 인재로 육성하고 우리가 유통해주면 돼.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추천도 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읽었는지 알면은 대화가 되니까. 그다음에 이거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벌써 니체의 삶이 여러분 호돈센상 받은 건데 거의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스테이트 스텔리로 자리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양질의 책은 나중에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대박은 많이 안 팔려도 되게 꾸준하게 팔려요. 니체에 대해서 니체라는 천재의 철학자에 대해서 이렇게 잘 쓴 책이 없고 우리가 준 게 아니라 호돈센상을 받았다니까요. 연구에서 문학상을. 근데 여러분이 니체의 삶 읽고 아인슈타인어 읽어보면 벌써 뭔가 꿈틀꿈틀래요. 연관성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둘 다 어렸거든요. 공통점도 보이고 다른 맥락도 보이고 벌써 이게 재밌어져요. 벌써 재밌어져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테크트리 쭉 따라요. 폴리메스랑 후추파. 테크트리가 쭉 있어요. 당래고 장수의 역설 영양의 비밀 테크트리가 쭉 있어요. 당래고 읽었을 때는 전 그런 책 처음 읽었고 기능의학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러면서 5.6원죽 읽으면서 당래고에서 비판적인 부분을 비판적으로 읽고 근데 이건 둘 다 의사가 쓴 건데 그 다음에 한 명은 칼로프렉터 하나는 의사가 쓴 건데 하나는 또 뭐죠? 영양학자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다 맥락이 조금 조금씩 달라요. 공부한 거는 똑같지만 보는 분석한 도구가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맥락은 똑같아요. 기능의학이 대세다. 장건강이 뒤지게 뒤지게 중요하다. 세계 공통점은 뭐예요? 간헐적 단식은 끝장나게 좋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간헐적 단식 안 하는 사람이 거의 보기 힘들 정도잖아요. 진짜 유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유 스트레스를 주니까 저 이런 거 몰랐어요. 저도 간헐적 단식은 일상이고 일상. 테크트리만 쭉 잘 따라와도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크고 있다니까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걸 멀리 보고 그래서 더 이 생태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빨리 끝나고 저희가 이제 영업이익도 좀 더 많아지면 그래서 진짜 졸꾸러기 커뮤니티는 왜냐하면 왜냐하면 제가 부를 거거든요. 그러면서 영어로 대화는 하겠지만 해설은 못 붙여주겠지만 필요해서 듣고 싶은 사람은 듣는 거예요. 얼마나 고급죠. 그게 무료인 거예요. 미친 거죠. 미친 거. 그냥 아예 상상도 못하는 게 막 딴 데는 이거 돈 몇 십만 원씩 줘야 되는 걸 여러분이 그냥 주기적으로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게 상업적 강의는 아니니까 딴 데 그런 데 막 자막도 붙여주고 실시간으로 붙여주고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고 뭐 그런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지식 유통을 하는 거니까 저희는 그렇게 프렌들리 하진 않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앞으로 이런 미친 커뮤니티를 하지 않을까 필요하면 퀄리티는 낮아도 유튜브 영상으로 찍고 아니면 라이브 때려주고 왜냐하면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영어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더비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영어 독립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일단 여러분이 읽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쓸 줄 알고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어떤 특정 업이 없다면 말하기는 가장 여러분의 삶의 유용성에서 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말하기에 집중하는데 얼마나 말할 일이 있겠습니까? 저도 영어를 할 줄 아는데 영어를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떠듬떠듬 말해도 여러분이 배경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다 알아듣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멀리 여러분이랑 오래 갈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